그리고 늦은 밤 티가 뭔가를 준비한 것 같은데 음악까지 밖으로 불러내고 말이야 도대체 뭘 하라는 거지? 놀랬지? 우와 말로만 듣던 촛불아트잖아 완전 불었다 내가 한 가지 더 준비했는데 눈 가려봐 양쪽으로 이렇게? 눈 가리고 있어야 돼? 네 짜잔 목걸이 어때? 우와 두 개 별이네 저희 팀이 샤인이라고 됐을 때 그런 의미에서 사 목걸이였는데 누나한테 그걸 주고 이제 그걸 키가 줬다라는 거를 계속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어땠어요? 그냥 해보지 못했던 것들 그냥 남자친구와 못해본 일들 그냥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워 내 생에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아 내가 한번도 알아보았을 때 첫 포옹의 기억을 남겨준 데이트 킬 잊으면 안 돼 그때까지 포옹도 다른 여자분이나 유아들하고 포옹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되게 떨렸고 그 순간에 멀리 속도 깜깜했고 약간 어설프고 처음인 듯한 느낌이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이렇게 전해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흠